차향보다 커피향이 친숙한 시대죠. 그래서 진주가 차 문화의 발상지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. 진주의 차인들이 진주를 한국의 차 문화수도로 선포하고 차 생활운동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. 그윽한 차향을 음미하기까지. 그 과정은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입니다. 진주는 우리 차 문화의 발상지입니다. 진주의 차인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난 1981년 진주촉성로에서 5월 25일을 차의 날로 제정해 선포했습니다. 자긍심은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. 차인들은 한국차 문화수도 진주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. 진주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한국차 역사문화 관과 차 생태공원 조성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차 생활운동도 본격화합니다. 술잔 대신 찻잔으로 건배하기가 대표적입니다.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차자 건배를 하는 것이죠. 원뜻은 그냥 차 문화를 어쨌든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. 차향보다 커피향이 친숙한 시대. 차인들은 차 한 잔에 담긴 가치와 마음가짐이 진주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.